1. 탱크를 살 수 있는 것 돈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구경하지 못하는 탱크들도 포함되어 있죠. 요즘은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구매도 이뤄지고 있죠. 물론 개인이 구매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와 자치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력장치와 같은 위험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매매가 이뤄집니다. 1. FV101 스코피온 경전차 2만 파운드 2879만원 영국의 중고 무기 판매업자 폴 서더링터는 영국 국방부로부터 물량을 제공받아 개인은 물론 방산업체와 외국 정부들에게 중고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컴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죠. 2. 현재 이 전차는 armyjeeps.net에서 특별할인가로 3억여원에 바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3. T-72 러시아 전차 5만 달러 5천8백만원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T-72 전차는 총 5천여대가 생산되었는데 이 중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모델들이 체코 딜러들을 통해 각 나라의 앤틱 무기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4. KMDB-T-34 전차 3만 달러 3천5백만원 1937년에 디자인된 이 전차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구소련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62mm 자동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관총은 사용되지 못하게 개조되어 판매되고 있죠. 6. Sherman M4 탱크 20만 달러 역 2천8백만원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던 Sherman M4 탱크는 밀리터리 트레이버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탱크 중 가장 희귀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7. 치프테인 MK 18만 달러 9천3백만원 1970년에 제작된 이 치프테인 치프턴 탱크는 현재 영국의 중고 무기 판매 업체 탱크 리모가 정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당장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능들이 완비된 MK-10은 A급을 8만 달러, 약간의 정비와 보수가 필요한 B급은 5만 달러에 내놓고 있죠. 참고로 미국 또는 아시아로 배송받기를 원한다면 추가로 1만 달러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航이